봐봐요 어지럽거나 매스껍거나 그래요? 속이 울렁거리고? 그런..가? 봤습니까? 뭐? 뭐냐구요 그 여자 와.. 내달란데 진중하고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그 시계를 찾고 싶은 거예요? 그 여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? 그냥 당연히 그 여자의 전화가 그 여자를 찾고 싶은 게 그 여자의 전화가 그 여자의 전화가 그 여자의 전화가 그 여자의 전화가 나의 전화가 남인 지도 꼬리 아까 그 남자 누군지 물어보러 가신 거 아니에요? 좋아하는 여자한테 남자친구처럼 생긴 것처럼 껌질 타서 들어가셨잖아요 누가? 내가? 누구를? 아니에요 나 짐 무학이야 짐 무학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빛만 수십억 있는 핀털터리 채무자 저 여자를 뭐 잘못 먹었어? 줘버리지 그게 뭐라고 그깐 돈이 뭐라고 우선 살고는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알아요? 죽을 수도 있었다고 왜 유스프입니까 달리 씨 좋아해요 응 그래 더 잘생긴 녀석아 떳떳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서였다니 네덜란드에서처럼 하루라도 맘펜이 웃는 걸 보고 싶어서였다니 달리씨? 나는 입으로 하는 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나는 입으로 하는 거야 나는 입으로 하는 건 절대 라이브 We better rank on with you